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악재가 없었던 시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특징을 잡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워낙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주요 세 가지가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은행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최근에 강승의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과연 조선주에 대한 조금 오늘 조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추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는데요. 우선은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IF에서 발언이 조금 시장에 대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테슬라 빨로 인하여 1% 이상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 파월 의장께서 다음 달에 있을 올해 FOMC에 대해서 OCPP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하는 부분이 시장에 의향을 주었는 것 같은데요. 사실 4월 23일부터는 브레그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 이전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결국에는 이제 FOMC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많은 의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사실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발언 내용 중에 공급에 대한 공급을 막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줄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긴축 정책을 좀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시장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빠지는 상황이 나왔던 부분이 결국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의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적금 인상 여본도 있었고요. 결국에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기업 대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역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주요 포인트는 이제 KB금융이 이제 분기배당을 실시함에 따라서 향후 이제 2, 3분기에 대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은행은 이제 1분기 때 금리 인상했던 부분 2분기에도 그 상승에 대한 역대급 실적이 조금 뛰어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은행주 관련 조금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오늘 좀 군락하는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인데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은 이제 후방 가격에 대한 인상이 지난 이틀 전에 결국에는 그냥 톤당 10만원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조금 실적이 우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 이슈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2년 전에 나왔고 2년 전에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가격대로 지금 해달라는 부탁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협상이 한 달 안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곤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조선오팡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넷플릭스 이후부터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연준의 심리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CPP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영향으로 이제 나스다도 크게 폭우로 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결국 빅테크에 대한 실적들이 한 번에 많이 몰려있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코나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 전이가 가능한 업종들에 대한 특히 뭐 음식료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 다음 주 25일 날 실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월별 데이터로 인해서 유럽발로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독일의 이제 유럽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동유럽 쪽에 있는 반면에 한국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체크 쪽에 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 결국 1분기 실적으로 인하여 좀 호재성으로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기아도 오늘 약간 강구합으로 기자가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음 주에 조금 영향을 테슬라 이후에 영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넷플릭스 발로 인해서 최근에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이런 콘텐츠 확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플티비나 그리고 HBO랑 다른 OTT 경쟁 업체들도 그만큼 올해는 조금 콘텐츠에 대한 강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가 오히려 다음 주에 힘을 낼 수도 있다.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라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